여기는 포항의 이가리 닷점망대입니다.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여름에는 8시까지 자, 전망대 한번 싹 올라가 보겠습니다. 월포해수욕장 이가리 닷점망대 고북북바위 대안에 물이 엄청 깨끗하네요. 기둥이 좀 꼬지지 해 보이긴 하지만 계단을 이렇게 해수장에 올라갑니다. 여기 배수욕장 이쪽도 풍경이 좋구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와서 전망대 잘 만들어 놨네요. 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녹이 들었네요. 여기서 해수욕장 쪽 바라보면 바위가 이렇게 있고 풍경도 좋고 물이 아주 깨끗하네요. 다시 왼쪽은 오, 여기도 깨끗한 물에다가 보기 좋구요. 전망대 이렇게 들어가보면 커가 시작해 줍니다. 이번에는 빌들로 이런 빌들 Asana 갈매기 갈매기 진짜 많네 갈매기 갈매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가 닷 형태에요 오 좋아요 오늘이 7월 7일이니까 회숙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네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아니라 그렇긴 한데 휴가지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쪽 밭부분 멋지네요 저쪽에 멀리 보이는 곳이 월포해수욕장입니다 월포해수욕장도 괜찮아 보이네요 오 좋네 끝에 가면 이렇게 닷 중간 이건 이가리 닷 전망대 둘러봤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